2023년 1월 전세계 시청자를 놀라게 한 한국발 서바이벌 예능 피지컬 백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TV 예능의 봉보장 미국에서는 어쩌면 다른 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정신나간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했죠. 연인들의 휴양지로 유명한 멕시코의 항구도시 라파스 그리고 이곳의 거대한 저택에 모인 중년 여성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돌싱 그리고 핫한 연화남들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한국계 여성도 참가를 했죠. 이름부터 소우 영 하신 교포 누님이시네요. 자 각자의 사연은 뒤로 하고 이제 핫한 연화남을 만날 시간. 어허 그런데... 과연 이 저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색한 자기소개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커플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핫한 연화남을isive 하는 것과 함께 하는 사람의 가정을 하는 일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다음 게임은 다음 게임은 뭘까요? 과연 아들들은 엄마들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게임은 천조국 예능의 매운맛이 이런 건가요? 천조국 예능의 매운맛이 이런 건가요? 천조국 예능은 을매나 망가져야 하는가? 출연진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걸? 등등의 저주에 가까운 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의 리뷰들도 호의적이지 못한데요. 뭐... 더 알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논란의 리얼리티 쇼는 놀랍게도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NBC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시트콤 30 Rock의 한 에피소드가 바로 그건데요. 최근 방송에는 과거 나이트메어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새로운 참가자로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방송 계속 이슈를 몰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미국 쇼 프로그램의 최저점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 방송의 첫 에피소드는 유튜브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정신적 고통은 제가 대신 감당해드릴 수 없다는 거...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무비프레스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더 성장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